안녕하세요. 저는 신곡선 라이터 20살입니다. 제가 신곡 버스스탑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작은 미션을 받았어요. 버스정류장에서 한 소절 부르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 있지? 거리가 어느정도 되죠? 걸어서 1분입니다. 걸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비가 내려서 뭐야? 미세먼지가 없어요. 날씨가 화창하고 지금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덥네요. 이게 사실 지금 부르러 가는 곡이 좀 편곡적인게 뚜까뚜까를 해줘야 약간 노래다운 맛이 나는 노래인데 뚜까뚜까를 없이 해야 되니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스탑 제 신곡 한 소절 부르기 미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몰랐다고 했는데 오오 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일러세요. 그렇습니다. 미션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신경 안쓰긴 하네요. 아무래도 신경 안쓰긴 하네요. 어떤 말을 듣고 듣고 있는 것 그래 춥고 우선 슬픈 가시죠. 도망가. 도망가시죠. 저는 미션 완료하고 도망쳤습니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